서울시 강동구가 장애인 가족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노력합니다. 강동구는 겨울방학을 맞아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강동구 내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돌봄 서비스를 운영합니다. 강동구에서 위탁 운영 중인 강동구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가 신청을 받아 시행하는 겨울방학 돌봄 서비스는 관내 중증장애인 총 8가정에 이달 중순부터 2주간 일 최대 6시간의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.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에 따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화해 시행할 예정입니다. 중고등반과 초등학생반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신체활동, 만들기활동과 작업치료활동, 전통놀이와 실내 캠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.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자 방학 돌봄 서비스 이외에도 중증장애인의 긴급 돌봄 상황 발생 시 일상 돌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일상 돌봄 서비스는 만 6세에서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호자가 병원 치료, 입원, 취업활동 및 교육, 결혼과 장애 등의 가족행사로 부재하여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최대 64시간까지 장애인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최근 장애인 가정의 양육 부담으로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. 강동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긴급 돌봄 서비스는 관내 장애인 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데 꼭 필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. 국민의소리TV 임채환 기자였습니다.